더 전국적인 문제는 사대강 인근의 농작물입니다. 금강 인근 농수로 녹색 강물이 흘러들어옵니다. 양수장에서 바로 앞이 금강이에요. 양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펌핑해서 끌어올려요. 그러면 여기 관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이 와. 이렇게 와서 농경지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또 배수관문이 있죠. 이걸로 해서 이렇게 통해서 여기 지금 물이 또 나가고 있을 거예요. 농수로에 고인 물은 녹조로 범벅이 돼 있습니다. 물에서는 역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들판의 농작물은 이런 녹조물을 빨아들여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물을 가져다 쓰는 농작물들, 그걸 먹고 사는 도시민들 다 똑같이 오염되는 거죠. 이건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생산된 농산물 다 서울로 가요. 농어촌공사는 정수를 일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물로 땡겨서 상추밭에 물을 주면 상추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논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아까 우리 콩밭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금강에서 농업용수를 뽑아올리는 용두 양수장입니다. 녹조 독성을 측정했더니 무려 1509ppb가 측정됐습니다. 농작물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연구들이 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어큐뮬레이션, 축적이 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을 때 저희가 약 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의 40%가 농작물에 축적이 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농산물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도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1509ppb라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높은 농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인데도 농작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실험을 안 해봐서 여기까지 이 높은 농도까지는 안고 내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 일입니까? 네, 어떠세요? 그런데도 이런 물이 지금 수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처럼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실처럼이 아니라 녹조입니다, 이게. 이거 제가 하나 보내드릴까요? 사장님한테? 네,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보세요. 보시고요. 2016년 농어촌공사는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벼. 당시 보고서는 벼가 유해한 녹조 독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 물로 벼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낸 건데 당시 실험에 사용한 물의 가장 높은 독성이 24.72ppb.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깨끗한 강물로 실험을 했던 겁니다. 한 1,000ppb 이렇게 되면 그게 실제로 그 물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농작물에 흡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식물에 독소가 흡수가 된다는 것은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보고서니까 그 점은 이제 문제가. 보고서가 나온 배경도 의심스럽습니다. 보고서에는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연구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미리 방향을 정해두고 결론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아온 이 논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됐습니다. 환경부 문서에도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국내에 전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괴현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전부 결과로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